조국 힘내세요가 실검 1위하고 그랬죠? 그런 게 우리 목사님이 웬만한 성문제 저지르고 해도 다 지지받죠?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될 짓이에요. 진짜 팬이라면. 조국 힘내세요라고 어떤 목사, 자 보세요. 어떤 목사가 사회적 지참을 받은 문제로 법정을 오가는데 거기에 여러분 신자들이 모여서 우리 목사님 힘내세요로 실검 1위를 만약에 점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최악이 되는 거예요. 왜냐? 총선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치가? 민심 얻으려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골수 빼만 남고 중도층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왜? 찜찜하거든요. 사실 골수도 찜찜할 거예요. 찜찜한데 우리 편이 자한당한테 짐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의식 노무현 대통령처럼 보내면 안 된다는 의식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데 중도층은요. 그런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흔들리는 부동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민주당이 나아 보여서 찍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야 이렇게 되면 하는 짓이 똑같네? 박사모랑 똑같은데? 라고 한 즈음에 실검 1위까지 점령하면요. 여러분 기겁합니다. 이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하는 느낌이 온다고요. 약간 부끄러운데? 이러면 여러분 총선 때도 져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지금 자한당이 워낙 깔아져서 웬만하면 지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위험해진다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한당 이미 망했는데 누가 자한당을 다시 살려냈나요, 지금? 정당 지지율이 거의 38, 30 그러더만요. 이걸 누가 살려냈을까요? 광바들이요. 광바들이. 단순히 정치인들이 정책 잘못에서만 이렇게 되지 않아요. 바들이 설칠수록 여러분 중도는 떠나갑니다. 같이 평가받기 되게 부끄럽거든요. 오히려 이럴수록 자중하고요. 그래서 더 양심적인, 국민의 양심을 설득할 만한 대안들을 계속 내놔야 되는데 모든 국민들을 다 가짜뉴스나 믿는 자한당 뿌락지로 다 몰고 가요. 즉, 골수 외에는 다 적으로 몰고 가는 이런 전법을 써가지고 국민의 민심을 잡겠다. 나아가 총선에서 이기겠다. 멀리 보고 이제 대선까지 우리가 나아가자. 이런 거는요, 여러분. 정말 무지한 발상이에요. 누가 좀 말려야 돼요, 안에서. 근데 골수들끼리 있으면 못 말려요, 실제로. 골수들끼리 서로, 제가 말했죠. 오답노트 맞춰보지 말라고, 서로. 꼴찌들끼리. 서로 맞춰보다 보면요,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우주에서 제일 선한 것 같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거고 지금 우리가 여론인 것 같고 왜 옆에 다 그런 애들밖에 없으니까 얘기를 나눌수록 이게 여론 같거든요.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냉정히 보시면서 민주당을 위해서도 저는 항상 소승불교 비판하되 아라한 쉽게 되는 법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이상하죠? 그 종교의 문제점. 연불선, 정토정 비판하되 올바른 연불선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지금 이미 눈에 뭐가 씌인 문바분들은 정신 좀 차리시고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한 번만 좀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 답이 나오고 진솔하게 사죄하세요. 일단 사죄하셔야 돼요. 조국이란 분이 정의의 사도로 얼마나 많은 언행을 남겼는지 지금 보시면 소름돋더라고요. 그렇죠? 자기한테 해야 될 말들 지금 다 해놨어요. 국가가 부모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그 딸의 운명이 자녀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나라는 최악이고 이게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자기 말로 자기를 다 까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자한당에서 그런 일 날 때는 자한당 저 띨띠리들 이뤄놓고는 자기들한테 이런 일 일어날 때는요. 덮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거를 중도층이 볼 때 중도층은 평균 국민의 상식이라고 하죠. 평균 국민의 상식으로 볼 때 찜찜할까요? 안 할까요? 이 간단한 걸 계산을 못 해가지고 찜찜해하는 것들은 가짜뉴스에 속은 것들이야 라고 전제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완전히 자위당으로 가는 겁니다. 지들끼리만 즐겁지 남들은 하나도 안 즐거운 상태. 그래서 온 국가가 자기들만을 위해 있는 것처럼 굴면 굴수록 국민은 더 떨어져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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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